스윙의 궤도예요. 우드 칠 때 스윙의 궤도인데 공은 밑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공이요? 밑에 있다? 앞에 있다? 저의 사람의 기준으로 치는 사람의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어드레스를 쓰면 이 공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숙이면 계속 앞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공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위로 들어서 밑으로 내려 쳐요. 이러면 다 엎어치고 깎아치고 이러한 스윙이 만들어지죠. 굉장히 가파른 스윙이 나와요.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싫어하는 스윙의 궤도인 거죠. 인아웃으로 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이 공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 클럽을 위로 들었다 밑으로 내려 치게 돼요. 그런데 이 공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클럽을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내게 돼요. 여기서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내는 것처럼 여기서 위로 들었다가 밑으로 안 치잖아요. 뒤로 보냈다 앞으로 치죠. 여기 공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런데 여기서 연습 스윙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잘해요. 이렇게 휘두르는 동작을요. 그런데 밑에만 가면 이렇게 못 휘둘러요. 여기서는 공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뒤로 왔다가 이렇게 휘두르는데 내려만 가면 이렇게 쳐요. 휘두르질 못해요. 이 골프에서는 이 헤드를 빨리 휘두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건민경 프로의 레슨이 있죠. 그래서 이 휘두르는 동작이 나와야 돼요. 우선 앞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공을 빵빵 쳐낼 수가 있어요. 위로 든다가 아니라 앞에 있는 공을 칠 때는 뒤로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또 한 개가 있어요. 스윙이에요. 이 우두를 칠 때 V자와 U자가 있거든요. V자 스윙, U자 스윙이 있어요. U자일 것 같은데요. 완만하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맞는데요. 스윙을 할 때는 U자의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U자를 잘못 오해해서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어드레스를 서잖아요. V자라고 해서 그냥 바로 들어서 올리는 게 V자고 U자는 낮게 똑바로 빼는 걸 U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낮게 똑바로 빼도요. 이렇게 낮게 똑바로 빼도 이거는 U자가 아니에요. 이건 V자예요. 여기서 바로 들어도 V자고요. 낮게 끌어서 들어도 V자예요. 이 U자와 V자를 기준을 잡는 건요. 측면에서 딱 스윙을 보면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백스윙을 들면요. 선을 그어보면 노란색 선이 U자 선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U자 스윙이고요. 이렇게 가는 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V자 스윙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똑바로 낮게 이렇게 빼서 낮게 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빨간색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낮게 뺀다고 U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V자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U와 V는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인 거죠? 정면에서 봤을 때 U자. 그렇죠. 정면에서 봤을 때 V자. 정면에서 볼 때 V자, U자는 잘못된 거예요.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일로 가야 U자고요. 일로 가야 V자예요. 그런데 이걸 다들 정면에서 낮게 이렇게 쭉 끌리면 이게 U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똑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리면 낮게 빼더라도 이거는 V자 스윙인 거예요. 굉장히 가파른 스윙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두를 칠 때 U자로 해야지 해서 이렇게 빼서 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낮게 빼기 때문에 축이 많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못 오면 뒷당, 또 오더라도 타핑이 나오고 이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몸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V자, U자는요. 저는 골프 스윙은 이렇게 생각해요. 골프 스윙은 다 U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V자라고 생각을 하면 스윙이 너무 이렇게 가파른 거예요.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스윙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드레스를 섰을 때 공은 항상 내 앞에 있다. 앞에 있는 공을 치려면 이렇게 뒤로 백스윙을 해야 된다. 헤드를 내 몸 뒤로 보내야 된다. 그런데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스윙을 하면 내려 치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다 깎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나 T를 놓고 칠 때 여기서 이렇게 T마크가 이렇게 깎여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백스윙이 똑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타고 올라가서 내려 치기 때문에 구질이 다 이렇게 슬라이스 혹은 페이드가 나요. 잘 맞아도 슬라이스 페이드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스 페이드가 나면 거리도 멀리 안 가요. 그래서 V자 스윙보다도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올라오는 U자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이 모양을 위에 카메라로 한번 볼게요. 위에 카메라로 보면 헤드가 올라가는 길 제가 V자로 똑바로 빼서 U자를 잘못된 U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낮게 멀리 빼면 이래요. 이런 식으로 이래요. 근데 제대로 된 U자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좀 많이 안으로 들어오는 동작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잘못된 V자의 U자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굉장히 바깥으로 채가 들어올리는 느낌이 나오는 거죠. 테이크의 구간에서부터. 그래서 백스윙을 들 때는 항상 V자보다도 U자의 형태인데 U자의 형태는 항상 이 앞에 있는 헤드가 뒤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이 나와 있어요. 테이크의 시작부터 양팔이 몸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삼각형 유지해서 몸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몸만. 낮게 똑바로 빼는 게 U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U자하고 V자하고 옆에서 보니까요. V자는 조금 더 체가 이렇게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죠. U자는 약간 목이나 이렇게 약간 등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V자는 이렇게 머리 쪽으로 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V자 스윙을 만들려고 하면 골프가 어려워요. 맞아요. 골프가 어려워요. 잘 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U자 스윙을 내 몸 등 뒤로 해들 보내면 좀 더 쉬워요. 골프가. 그냥 이 상태에서 뒤로 갔다 앞으로만 오면 되니까요. 이렇게만 들어오면 되니까 정탄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V자 스윙은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 많죠. 머리 쪽으로 가는 동작. 일로 갔으면 또 다시 돌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굴곡이 심한 스윙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가는 동작은 거의 그냥 이 면으로 보면 일직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 맞추기도 훨씬 쉬워요. 앞에 있는 공을 이렇게 치면 이게 U자 스윙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아연 칠 때는 V자로 스윙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연은 찍어야죠. 뭐 이러시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3번 우두로 갖고 치고요. 지금 이게 피칭 웨지예요. 피칭 웨지예요. 그런데 저는요. 피칭 웨지 또한 U자 스윙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가 다르냐면요. 3번 우두는 멀죠. 그렇죠? 체의 각도가 좀 이렇게 45도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연을 치면 이렇게 돼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세워지죠. 가파라지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앞에 있는 공을 앞에 있는 클럽을 등 뒤로 보내면요. 얘는 아연은 이렇게 갈 거고요. 우두는 이렇게 가요. 네. 지금 가는 길이 아연은 좀 더 이렇게 안쪽으로 가지만 좀 더 이 우두보다는 아연이 좀 더 가파라요. 그런데 저는 똑같이 앞에 있는 클럽을 등 뒤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U자의 스윙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해요. 그리고 그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얘보다 좀 더 가파른 U자가 그려져요. 저는 얘를 V자로 그리려고 이렇게 바깥으로 들지 않아요. 번쩍 들지 않아요. 똑바로 이렇게 밀어서 바깥으로 빼지 않아요. 이런 스윙을 하면 정말 깎아치는 스윙이 나와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항상 앞에 있는 공을 칠 때는 등 뒤로만 보낸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공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스윙의 궤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아연이라고 해서 더 번쩍 들지 않아요. 우두라고 해서 더 이렇게 뒤로 낮게 더 빼지 않아요. 똑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해요. 근데 가까우니까 채가 서있기 때문에 가파라 보이고요. 머니까 채가 누워있기 때문에 완만해 보여요. 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각도 때문에. 항상 스윙을 아연 스윙 다르게 하고 우드 스윙 다르게 하고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서 골프 못 쳐요. 결국 포기할 거예요. 항상 하나의 스윙을 갖고 다른 클럽을 어드레스 자세만 바꿔주고 똑같이 휘둘러 주셔야 돼요.